We never lose, we more 향해 던져, we never lose, 승렬 향해 달려, we never lose, 모두 덤벼 바크서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2 유사 여러분들 여러분의 러블리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리스타일2 신규 캐릭터 모빌로 선정이 되어서 캐릭터 음성 녹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진행된 아낌없이 주는 프리투 이벤트는 잘 즐기셨나요? 프리스타일2 아낌없이 주는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12월부터는 보상이 대폭 강화된 코인샵 이벤트와 스페셜 뽑기 이벤트 그리고 상자 육성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코인샵 이벤트 보상으로는 무려 카드 이동 아이템도 받을 수 있고요 스페셜 의상 뽑기는 기존과 달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펙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6일에 신규 캐릭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때까지 준비된 이벤트를 즐기면서 기다려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